방스판에는 고도의 수류 인벤토리 정리? 인벤토리 정리를 일부러 안합니다 그런데 얘 10번이잖아 10번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고도도 맵이 괜찮아 근데 좀 멀어서 문제지 아 감수성 1개치? 설마 드래곤볼 아니죠? 과연 얘의 경직치는 어느정도 될까? 드래곤볼 아 근데 차라리 깐곡 올릴걸 나 하나도 모르고 바나나 맛있겠다 작은 바나나들 아 기원참 고전 못한게 아니라 일부러 부순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손오공 변신해가지고 기통스러워 탈의 부산 고리치가 좀 높나요? 아 높네요 아 높네 아 높네 한 대 맞으면 손이겠지? 이거 돌진 아 야 뭐야 오후 감기경지? 이게 잘 안맞아요 스턴을 스턴을 따로 걸면은 저게 잘 안되더라고 저게 박자가 안맞아서 따라오면서 안되더라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모자라서 오우야 경직친도 없네 극대인간 하나가 사람으로 못돌아가서 스턴을 따로 아아 그래? 어 나 기억 안나는데 그거있어? 이리까 얘들아 딥오프 돌아왔네 따라 얘들아 고포미들 이제야 삼마판정은 3세대 그리고 당기경지 아 아 늦었다 아 그로비 살짝 왼쪽 스트레스 아우 박자 안맞아 어 왜이래 벽때문에 전진을 못해 벽때문에 왼쪽 벽때문에 금방 가시죠 오오오 뭐지 할거 하고 내비동 하려고 하네 아 로아 맞아 로아야바나나 로아 루드로스인데 로얄바나나 맞아맞아 로아 루드로스 로얄바나나 값비싼 바나나야? 로야도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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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도 읽었지 로야도로스 아 수분 그치 뭐 핑크바나나는 썩은 바나나라고 불렀고 아 그게 왜냐면은 속성이 독이라가지고 썩은 바나나라고 하는거지 속성이 독이라서 그래서 썩은 바나나라고 하는거지 속성성이 독이라서 그래서 썩은 바나나라고 하는거지 이곳에서 쓰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